저희 이제 쿼터북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의 그런 증권관리 그리고 투자들의 그런 펀드 관리를 저희가 돕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이제 시장의 특성과 그 다음에 해외 사례들, 국내 현재 상황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갖춰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외보를 드리는 거냐면요 그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모든 뭐 자본의 형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거는 캐시 그 다음에 뭐 캐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부동산 증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풀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다 이제 어느 기관에서부터 발행이 먼저 시작이 되고 발행을 함으로써 그 자본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이제 세상에 나온 자본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기관들 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기저기 이제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시 같은 거는 이제 역사 오래됐으니까 좀 이제 쉽고 뻔한데 오히려 이제 그 증권 쪽으로 보게 되자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뭐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상장 시장의 상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발행을 하는 주체인 뭐 명예계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래를 유통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거래소들이 있고요 이 시스템이 각각의 이제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잘 정해져 있어가지고 얼추 이제 그 한 국가에 이제 인프라들이 깔려 있는 채로 이제 잘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증권들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긴 하겠지만 뭐 앞서 이제 엔젤디그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긴 한데 비상장 쪽은 이게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전무한 거예요 이 발행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회사가 이제 설립이 시작이 되고 혹은 뭐 계속 유상증제를 해나가면서 그 회사가 계속 주식을 이제 찍어내게 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여전히 뭐 미발행 확인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올드된 종이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을 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름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주고받고 있는 거고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뭐 앞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뭐 38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로 그냥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난다든지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이제 다 전산화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과정에서 비상장 쪽에 이런 증권과 관련된 뭐 발행 관리 유통 부분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저희가 그 개선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그 증권들이 이렇게 되게 약간 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 이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해보신 분들 중에 뭐 한 번이라도 투자 유치를 해보시려고 하셨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한번 해보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장부인 주주명부를 이제 회사 내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주주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이제 테이블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서 같은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또 요청이 오게 되면 이거를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혹시나 변경사항이 있었으면 또 수기로 업데이트를 하고 외부에 파일을 보내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도장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일을 한 번 내보내면 뭐 그게 이제 문서 형태든 엑셀 형태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또 사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서에 대한 표준도 워낙 없다 보니까 다들 최각각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여러 번 하게 되는 일들도 꽤 빈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분들이 이제 주주가 됨으로써 이제 다양한 그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들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주총 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계약 수상에 뭐 통인권 협의권 혹은 뭐 이사로까지 참여를 하시고 계시면 뭐 이사회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증권관리라고 하는 게 이런 의사결정 업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된 시스템이 솔루션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다 오프라인으로 이제 뭐 귀찮게 해야 되고 문처도 엄청나게 돌려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를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지 뭐를 의사결제했는지 이런 것들도 뭐 차기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그 스스로 이제 반문을 해보신다면 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주총에 어떤 의견을 내놨더라? 이런 거를 아마 찾아보시려고 하신다면 시간이 아마 꽤 걸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이제 다양한 근거문서들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거나 유통이 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이제 결국 다 엮여있는 부분들이 뭐 대표적인 게 정관 그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투자자들과의 또 협의된 게 있으면 뭐 정기적인 영업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싱크가 돼가지고 이제 다 유기적으로 활동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사이사이에서도 지금 링크가 전무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뭐 시간적인 비용, 시간적인 뭐 로스, 비용적인 로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특히나 회사가 커가면 커갈수록 거의 뭐 엑스포넨셜리 이게 커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많이 바라보면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 전직 이제 VC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해왔을 때 이거는 이제 모두 다가 느끼는 페인 포인트였고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결을 하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제 다들 좀 귀찮고 불편한 상태에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아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비상장 쪽 특히나 이제 뭐 주식회사의 97.7%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결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약간 아 귀찮기는 한데 엄청 불편하긴 한데 뭐 다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라고 하던 와중에 해외 투자를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한 회사가 어느 날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증서를 주는 거예요. 어? 당신들 이제 투자 끝났고 이제 뭐 조주명부도 다 이제 명예계사 끝났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저희가 발행한 증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메일이 왔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게 뭔가 온라인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고 공유가 되네? 어 이런 뭔가 이런 서비스가 있었네? 이런 개념 자체가 있었네? 나란 게 이제 처음에 되게 새로 왔었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조주명부도 항상 그냥 업투데이트가 있고 제가 조주명부를 보고 싶으면 회사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온라인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모든 게 이제 너무 뭐 실시간성이라든지 뭐 장학성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 들어와서 뭐를 보고 있는지 이제 다 알 수 있으니까 이 모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나도 써볼래 하면서 이제 칼타한테 이제 뭐 컨콜도 해보고 이거를 이제 뭐 국내에서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 뭐 얘기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못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칼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상법이라든지 증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자체도 동양권에 잘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딱히 우선순위도 아니었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 너네가 우리 관심이 있어야 해주는 건 고마운데 근데 지금 우리가 너네를 서포트하기엔 좀 애매해 라고 하면서 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편한 건데 아 이거를 못 쓰는 게 너무 아쉽네 하다가 이제 아 국내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으면 다들 너무 편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시작부터가 저희의 제일 최대 적은 엑셀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엑셀을 이제 캡테이블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고 엑셀 파일을 주고받는 게 여전히 관행적이고 이제 큰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모두 다 고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몰랐던 이 습관을 저희가 이제 바꾸는 게 굉장히 좀 큰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꾸는 거에 이제 저희가 여전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사스로 넘어감으로써 온라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자동화 시켜주고 자유로 동기화 시켜주고 보안을 챙겨주는 이런 솔루션을 이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서비스도 고도해 나가고 세일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쿼타북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런 캡테이블 뿐만 아니라 corporate governance 관련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좀 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장보 관리에 있어서 귀찮은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 하나를 관리하시는 것만 해도 벌써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그 회사 하나하나가 이제 모두 다가 이제 다 같이 싱크가 돼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투자자용 펀드 관리 혹은 펀드뿐만 아니라 본계정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투자사랑 스타트업 사이에서 꼭 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임직원분들도 이제 스톡옵션들이 이제 많이 또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임직원분들까지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내놓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핀테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핀테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국내에 있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존의 이제 다양한 금융권 플레어들과 저희가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이제 이런 시중은행분들, 증권사분들, 그 다음에 뭐 정부기관분들, 그리고 수많은 투자사분들, 이렇게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입장과 그 니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하면서 만들고 있고 이렇게 또 더군다나 뭔가 특히나 하나은행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행의 본체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증권관리 서비스로서는 뭐 유일하고 앞으로도 뭐 좀 그럴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금융권에 있어서 모두 다가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최대한 좀 많이 조심해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 이 페인 포인트를 이제 최대한 많이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면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또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저희를 감사히 써주시면서 많은 편의를 누리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밝히긴 좀 뭐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저희 플랫폼 위에서 이 편하게 그 비상장주식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총가치를 합치면 이제는 한 수조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사업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시장을 이해하는 개발자분들이 좀 필요했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BC분들이 이제 그런 개발자 출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뭐 돌아와서 사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해도를 갖고 뭐 새롭게 시작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제 제일 좀 이 부분이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나가고 있는 사례인 건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캡테이블이 금세 덜어집니다. 뭐 Friends and Family Investment부터 해서 뭐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주주수가 막 10몇 명, 20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투자들도 계속 이제 라운드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증권관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좀 머리 아픈 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찾게 된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고 그 다음 회사들도 사스를 도입하는 문화가 꽤 열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아마 그 회사들이 이제 다 이제 복잡해져 가면서 다 빠르게 좀 느끼게 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주가 한 두 명 있다. 그러면 뭐 여전히 엑셀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편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뭐 한 다섯 명만 된다 해도 그 다음에 뭐 처음으로 외부 주주가 한 명만 생긴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또 공지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게 이제 너무나 귀찮은 일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똑같은 행위를 그냥 더 복잡해진 행위를 똑같은 비용과 시간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캐치를 하면서 좀 작용을 많이 좀 또 많이 하시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제 법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전자증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OECD 36개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으로 저희가 전자증권법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상장사부터는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미발응 확인서 이렇게 종이로 관리하는 게 이제는 불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비상장차 쪽도 아직은 이게 필수적인 선택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비상장차들도 이제 점점 전자증권에 대해서 편의를 이제 보시게 될 거고 이런 도입이 생각보다 꽤 빨리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관리를 뭔가 전자적인 SASS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훨씬 좀 메이트 센스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금융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 인테그리티 뭐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순이 없던 데이터를 저희가 잘 취합을 하고 잘 이거를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안도 저희가 신경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스케일하는 데 있어서 재미난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해외를 타겟을 또 이미 몇 군데 또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 나라의 또 다양한 다른 니즈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뭐 잘 또 피칭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계속 재미난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비상장 쪽에서 이런 증권들의 발행과 유통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화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한 걸로 공유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